자,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는 임종석. 그래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네, 난리 났죠. 이 발표 내용 들으셨죠? 네네. 사실 여러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핵심을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북을 자극해서 전쟁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자. 저는 그걸로 집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평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임종석 씨가. 남북 간 간의 평화적인 이 국가가 돼서 그냥 사이좋은 이유처럼 살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평화를 이루려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영토조항 헌법에서 바꾸고 이 얘기는 했는데요. 그걸로 평화가 오지는 않거든요. 평화를 깨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걸 해결해야 평화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미국을 향해서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해결하라. 미국도. 북한한테 뭐라고만 요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북 적대 정책 처리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한테. 맞습니다. 그럼 현재 한국에서의 이 긴장과 전쟁 위기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원인이라는 것은 지난 트럼프 시기에 북미 협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적대 정책을 바꾸자 한반도 전쟁이 사라졌어요. 그럼요.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판이 트럼프가 깨고 강경파들에 의해서 깨지고 하면서 다시 전쟁이 고정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한밀 군사동맹 같은 거 해체하고 이런 얘기를 임종석 씨가 반드시 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안 하고 뜬금없이 평화적 이 국가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성의 있는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의심스러운 것은 개헌 같은 거를 노리고 저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임종석이 누구보다도 지금 헌법에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헌법상으로 개념으로 따져보면 북한 정권은 반국가단체예요.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반국가단체와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서로가 체제가 다르더라도 공존하다가 그다음에 서로가 교류하고 왕래하다 보면 베를린 장벽 무너듯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햇빛 정책의 의지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주장했던 사람이 임종석이에요. 그런데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바꾸지 않고는 그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인간이 그 얘기는 쏙 빼고 한다? 네. 이거는 저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흐름이 제 개인 의견이긴 한데요. 미국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좀 완화시켜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너무 북을 자극하면서 전쟁 위기를 고주시키고 있고 북쪽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러시아가 쇼이구를 북에 파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북쪽이 만약에 중동이나 우크라이나까지 결합돼서 공동전선을 펼 위험이 생기면 미국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중동전이 확장세에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세계대전화되는 쪽으로. 제가 볼 때 중동전의 세계대전화는 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민간인도 다 죽이고 있어요. 애까지 지금 몇 명 죽었습니까? 레바난과의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이 그래서 병력도 증파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한반도에서까지 전쟁이 터지고 위기가 고조되면 미국이 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10년 만인가 ICBM을 쐈어요. ICBM을 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그거를 분석을 해 준 데가 없어. 중국이 ICBM을 쐈다는 건 여기서 전쟁 내면 알아서 해라. 그렇습니다. 나 본토 공격한다. 거의 그렇죠.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속보가 또 나왔는데 보십시오. 국정원에서 속보입니다. 이거 지금 방금 뜬 거예요. 오후 12시 39분에 떴잖아요. 북한 핵시설을 공개하는 게 미국 대선을 의식하는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국정원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정권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쪽이 핵시설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면서 미국은 또 한 번 충격을 크게 받았죠. 왜냐하면 최신식 시설이 4개소가 있다는 것이 사진만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위기가 고조되는 걸 지금 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윤석열을 가만두면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 북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는 세력을 필요로 하는. 그렇다고 통일을 추진하는 세력이어서는 곤란할 거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현장 유지를 바라니까. 그래서 미국이 배후에서 친문 세력들한테 분위기 좀 띄워봐 하는 작업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저는 그런 의심도 좀 들어요. 여러분, 이게 단지 추정인지. 저희는 추정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보십시오. 임종석의 스피커를 막 대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임종석의 스피커를 대주고 있는 매체들을 보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CBS예요. CBS가 여태껏 방송국으로 정말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기독교이기 때문에요? 아니라고 봅니다. 종북, 북한 가라? 나는 김정은식의 두 국가로는 반대한다. 왜 그랬냐면 딱 지금 발표를 하자마자 두 군데에서 공격이 들어왔거든요. 한 군데는 조선일보. 이쪽에서는 너 그거 저 위에 북한에 지령받고 하는 거지. 북한 거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 개혁 세력. 개혁 세력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임종석은. 너 지금 그건 위헌이야. 너 개헌하자는 거지. 속내를 정확하게 파고들었어.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사를 만나고 이러는 겁니다. 지금 미국 대사를 만났어요. 미국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난 것도 희한하죠.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서의 충돌을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을 때 미국이 사실상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윤석열은 쓸모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험하기만 하고. 날릴 수 있으면 날리고. 그다음에 보수대원합을 만들어서 이재명은 말고. 미국도 이재명은 안 믿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빼고 나머지 보수대원합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쪽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미국 대사를 만난 거예요. 이거는 당신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개혁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걸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조갑제가 조갑제가 조선일보의 광고를 실었습니다. 의료대란 해결하기 싫으면 물러나라. 못 살겠다. 갈아보자고 외칠 땐 늦다. 국민행동본부라는 이름으로 해서 조갑제가 이걸 실었어요. 지금 현재 민들레의 얘기는 뭐냐면 극우도 등 돌렸다 정도. 또 변이제 같은 경우도 어제 좌충우돌에서 한 걸 보십시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가장 병원이 필요한 사람들인 70, 80대들이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돌아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게요. 조갑제도 역시 미국통이잖아요. 그러믄요. 태형어도 미국통인데 삐라 날리지 말자고 하잖아요. 지금 흐름이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냐 이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갑제, 정규제 다 미국통이에요. 홍석현도 맞잖아요. 홍석현, 다 미국통이에요. 친기업, 친미. 이쪽 통이 지금 윤석열에게 사망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선언에 때에 맞춰서 두 국가론을 임종석이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 원래는 이준석 정도가 들고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별로 쓸모가 없어진 것 같으니까 오히려 힘을 이쪽에 좀 실어주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미국이 그리고 있는 그림들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준다면요? 저는 미국은 이재명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분석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 분석했을 때 국민을 배신할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 정도는 알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볼 거고요. 그러면 최대한 이재명은 제끼고 보수대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럼 보수대연합의 축은 윤석열을 날려야 되고요. 나머지 필요하면 이준석도 껴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세력이 민주당 내에서의 반이재명 세력이겠죠. 친문 세력도 포함될 겁니다. 그 보수대연합을 지금 작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부터 관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 미래라고 얘기를 합시다. 세민주라고 하는 말은 더 하고 싶지도 않은데 세미래가 설치는 겁니다. 이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미래의 준동.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다를까요? 저는 비슷한 개별이라고 봅니다. 거기 조국혁신당 솔직히 지금 갑자기 영광군수단행했다고 설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이 때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조국 대표 개인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걸 지지하는 세력은 제가 볼 때는 상당 정도 이 흐름, 보수대연합 흐름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나쁜 짓 할 것 같으면 맞고 그래야 되겠죠? 맞습니다. 국민들이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으면 미국은 그 국민들을 회유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에게서 미국과 이렇게 벗어들 수 있는 독한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들처럼. 우리가 그때도 흔들림 없이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왜 지금 검사 탄핵이 필요하고 법 왜곡이 되어 있는지 카드 뉴스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세 장 딱 복사해가지고 박가리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사건 바로 알기. 이재명 대표의 기억을 처벌하겠다는 검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보면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후보자의 행위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선거 홍보물 같은데 그런 걸 집어넣는다거나 그리고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법률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걸 허위를 했거나 이런 것이 그리고 그것을 고치지 않고 하는 것이 행위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TV,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서 김문기 씨를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이 대답을 가지고 이게 파렴치한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모르냐? 그러게 치면 윤석열은 한 100년은 받아야 됩니다. 지혁을 못한 죄로 그렇죠. 자기가 한 말도 기억 못하고 딴소리하고 맨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산저축은행 장모가 1원도 받지 않았다. 1원도 남에게 피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실형 나왔잖아요. 1원도 피해 안 줬다고 지금 그부들이 빽빽거리고 있어요. 어쨌든 실형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장모가 그런 등등의 허위사실 윤석열이 훨씬 심각하죠. 이거는 사실 문제제기할 수조차 없는 거고요. 맞아요. 사람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사람을 기억할 때는 올풀같이 쳤면 어떻게 기억을 못해?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경우에 기억을 못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냐면 특수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일단 예를 들면 뇌물을 주고받는 사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위에서 자기를 고무웃으로 때리는 관계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는 기억을 못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나를 고문했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과 긴밀한 반복적 접촉을 했을 때 이건 기억 못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일하던 분이고 그래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표창도 했고 그런데 표창할 때는 그때 당시에 상은 안 받았고 직접 수여를 안 했고 그리고 골프도 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다 같이 직원들 중에 포상형 그런 여행을 갔다가 그 여행 중에 한 번 라운딩을 갔다가 돌았는데 그렇다고 알아야 됩니까?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기억 못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아는 사람들 중에서 업무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다 기억하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럼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을 잡아놓겠다고 하는 거는 자, 보십시오. 처벌 대상이 아니고 수사촉의 담당 검사조차 이걸 알고 있었는데 하는 짓은 검찰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증거 조작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압수한 2,500여 장 사진을 숨겼어요. 숨기고 심지어는 유리한 사진만 제출했는데 그중에서 어떤 사진은 8명이 공식적으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이 한동훈하고 같이 만찬을 한 거 보면 한 20명 같이 사진 찍잖아요. 거기서 3명을 딱 오려요. 그래서 그걸 증거하고 제출했어요. 이런데도 모르느냐. 포토샵까지 하나요. 네. 레알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독대 안 했다라고 이렇게 발표 다 나왔는데 두 사람 나란히 옆에서 했거든요. 그것만 딱 오려가지고 독대를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허위 사실이네. 허위 사실이에요. 이 대표가 결제하지 않은 국문서가 있는데 이전에 계획서를 낼 때는 결제를 했거든요. 보고서는 결제를 안 해. 이거 이화영 때도 써먹은 수법인데 표지갈이를 합니다. 바꿔치기. 표지갈이를 해서 내용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이것도 걸렸어요. 이런 짓을 하면서 끔찍하다 그러면서 2년을 구형을 합니까. 그러니까 검찰 탄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 검찰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불공정한 사례를 바로잡기 위해서 법 왜곡제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미국은 법의 곡자가 굉장히 심각하죠. 저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만 있어서 될 게 아니고 좀 더 근본적인 개혁 조치들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개혁 조치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사법부나 검찰을 국민의 통제 안에 둘 수 있는 조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판사가 우리는 그러니까 심증주의 양심에 비춰서 자기가 자신의 오롯이 판단에 의해서 다른 어떤 외압이나 이런 거 아니고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왜곡해가지고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시민 배심원제를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판사가 배심원단의 판결과 어긋나게 하기엔 좀 어렵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걸 추인하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판사 너 혼자서 네 머리로 판단하지 마라. 이게 이제 그 취지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제도이든 아니면 판사 소환제든 사후에라도 전 외국의 기초에서 심의하는 기구를 두둔 사법부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을 과감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